현대 모비스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현대 자동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 글로벌 오이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회사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외장 램프를 개발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검증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램프 개발 검증생의 유인성 책임연구원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카티아 V5 버전을 사용해서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VMU 기능이 V5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느껴서 3D 익스피런스 카티아에서는 그런 기능이 좀 강화가 됐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증을 실물을 제작해서 하는 게 거의 주로 하던 업무였는데요. 디지털 검증이 3D 익스피런스 카티아에서는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제품을 만드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비용이나 시간이 되게 절감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 같지 않고 디자인만 확인할 수 있었던 이미지였던 반면에 라이브 렌더링은 카티아 3D 데이터를 빛의 거동을 해석해서 되게 실제 같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과 유사한 사진을 뽑아낼 수 있다가 보니까 설계자들에게 되게 평가가 좋아서 의뢰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램프다 보니까 공면들을 많이 수정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편의가 되게 높아진 UI가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서버에서 관리되고 업데이트 시간도 표시된다는 그런 점이 언제 업데이트를 했고 누가 수정을 했고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목업 검증이 훨씬 더 3D 익스피리언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V5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경험해보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D 익스피리언스로 우리 켜지지 않는 비점등 이미지만을 해석해왔는데 앞으로는 범등 이미지까지도 해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병렬로 해석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